1절 끝음 이런 리듬 재미있잖아 리듬을 좋아하지 않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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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중 베이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케이, 쳐줘 1절 끝음을 해 볼게요 나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성시 시 하나로 풀어주고 윈텔포로까지 다 갔다가 네 오케이 됐어요